1, 2, 3, 파이팅! 지금 메이트하면 훨씬 더 이해를 찾을거에요. 조기들이 아무리 총수로 가르쳐줘도 내가 진짜 싸움 나와와 차이가 나거든요. 기회가 되면 권총수로, 오늘 선총을 주로 했으니까 권총수로 그 다음에 클래닛 사격하는거에요. 1, 2, 3, 파이팅! 황ür nosotros! 내는 뭐지?! 뭐해!! 여성페어 아 우천아, 넌 할테지? 너 우천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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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천아